음 네 형도 안 들립니다 근데 걔 잘생겼네요 메모장에 쳤어 이걸로 말할게 네 형님 그걸로 말해주시고요 아 작업중이셨나봐요 큐베이스가 켜져있네요 작업중이시군요 어디가세요 저 집가는 중입니다 우리 팬분들도 여러분 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와 존잘이다 근데 인사 한번 해 인사 더이상 실행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나요? 왜 형 소리만 안 들렸지? 대일이 형 들어갔다가 나가니까 100명을 찍었어? 대일이 형 개쩐다 여러분 대일이 형 나갔습니다 저 아세요? 여러분 저 아시나요? 140명 저 아시나요 여러분? 끄니까 아 들리는구나 끄니까 들리고 끄니까 20명 순식간에 순삭 30명 순삭 들리네 어? 왜 안 들렸지? 여튼 전파상의 문제 네 여러분 원격으로다가 게스트 모시려니까 약간 저희 통신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하구요 트래비스 스컷 이번 앨범 트랙 추천 좀요 여러분 그 요세미티를 무조건 들으세요 네 우제가 추천해서 저도 들었는데 요세미띠라는 노래 기모띠 요세미띠 저 들으시구요 요세미띠 기모띠 네 여러분 140명이었는데 순식간에 80명이 됐어요 이거 마술 보셨나요? 제가 힙합 이은결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술 골라드렸구요 뜨거워 완전 질라 모르면 인싸가 아니지 여러분 근데 인싸가 뭐야? 아싸의 반대지 아싸의 반대지 인사이더라고 이제 재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질라 너무 더워서 안되나봐 그리고 핸드폰도 열을 받았나봐요 나 얼마전에 그걸 또 샀는데 질라 눈썹 어디갔어요? 눈썹 여기 있잖아 방송도 삼성폰으로? 아 저는 삼성폰 씁니다 갤럭시 쓰구요 오빠 칠까요? 칠 가는 중이구요 아 요세미띠 네 요세미띠 들어주세요 어디가요?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임재영 이름 불러드렸으니까 입금하세요 우리춤으로 인싸 됐어요 아 혹시 본인이 인사가 아니라 아싸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선글라스 한번만 벗어주세요 입금하세요? 네 네 보내주셨으니까 입금하세요 너네 다 뒤져 어머 두 명이 가서 너네 다 뒤졌대 여러분 저희 뒤지기 전 마지막 방송 될 것 같구요 이은결 닮았어요 지훈이 어딨어요? 지훈이? 지훈이? 구토종교 갔어요 네 어디 동규 아세요? 동규가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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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편네 네 머리 보여주세요 이은결은 마법사죠 마술상 비둘기 소리 우디형 거에요? 질라형 거에요? 라콘 겁니다 동생 동생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해요? 오늘 라디오 느낌 형님 오늘 새 어떻게 해요? 셀프? 셀프로 합니다 우디고찰들 뒤졌다는데 슬로우 비와이 닮았어요 그거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입술이 이렇게 창백해 보이냐 은결씨 닮았어요 닮았나요? 우디고찰들 저주한데 우디고찰들 죽으라는데 우디고찰들 혜림이가 슬로우 안녕하니까 우디고찰들 사랑해 이랬는데 생일 며칠이에요? 7월 7일입니다 슬로우는 어디서 뭐하나요? 슬로우는 작업중이죠 누구세요 아카시아 꽃 Who are you? Me? 제드 질라 The 쌈뽕 파피 You know 생일 7월 7일입니다 쇼미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기 꼭지 같아요 다른 꼭지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제 친구가 할본 때 우디 그림 그렸는데 친구가 우디 그림 그렸는데 규민이 규민? 규동? 규민 규민 집에 선글라스 몇개? 몇개 세보지 않았는데 한 10개 가까이 될거에요 누구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힙합 아싸시네요 이거 조금 더 하셔야겠어요 딸기님 몇살? 저는 올해로 25살 반 50이라고 하죠 우디오빠 머리색 바뀌었어요 바뀐거 같나요? 안 바뀐거 같나요? 잘 모르겠네요 또 방금 윙크했니? 아니 눈이 작아서 쇼미 촬영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 비전 서울이라는 의류 브랜드 팝업스토어 갔다 왔습니다 돈색을 하고싶어요 염색약 못쓰시나요? 염색약? 몰라요 그냥 저희가 샀어요 미용샷 가서 샀어요 얼굴에 점 몇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신라 독사랑 방식 같은 노래 또 내네요? 아니요 모르겠네요 방정식으로 이번에 아니지 방식 다음에 정식을 내는거에요 정식 그 다음에 오늘 점심을 무슨 정식을 먹었네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내는거에요 그치 이번에 팔로영 앨범 잘 들었어요 오우 그늘 여러분 그늘 한번 들어보세요 더운 날 시원한 그늘 하늘 바람 불은 하핀 형 쇼미포 디스배틀에서 리액션 지리던데요 굳이 아는척 하고싶어서 그런 과거 얘기를 꺼내봤자 별 타격이 없습니다 오 잘 쳐냈다 독사랑 쌈뽕 섹시 짜는 노래 내줘요 저희 영땅스클라 앨범 준비중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겠죠 형도 진짜 멋져요 감사합니다 저 올해 수능말 응원해주세요 저는 수능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원해야될지 모르게 도시락 맛있는거 사면 돼요? 팔로영 앨범 형이 먹었어요 그거는 좀 모래한 말이죠 모래에요 오빠 목 탓도 섹시해요 목 탓 저희가 이거 탓도 정말 아팠거든요 이 아픈만큼 뭔가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섹시한게 아닌가 오디십 에어컨 고쳤대요 아니요 뭐 고쳤습니다 핑크는데 금발로 보이는 오디십 금발인지 아닌지는 언젠가 확인할 수 있겠죠 킥킥거르도 삐삐 머리를 유지해주세요 그건 제가 아닌데 저 진짜 완전 아싸시다 덕스나이 던제? 모르겠네요 인스타걸 이즈 마이 페이브릿 송 오브 유어스 오 땡큐 오 이즈 마이 인스타걸 하이아콘 때 전 CK 그려줬고 제 친구가 오디 그렸는데 안올려줬다고 삐졌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죄송하대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감사는 감사고 제가 다음에 그려드릴 다음에 그려준다네요 오디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요 탈색도 셀프로 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봤어요 네 그 옆이 저희 집입니다 올해 수능번도 응원해주세요 아까 해줬잖아요 도시락 맛있는거 사가세요 올해는 올해 선글라스 어디 샀나요 동묘에 샀습니다 진짜 사랑해요 받기만 할게요 주진 않을 겁니다 오빠 다시 염색할 생각 없어요 저요? 우재요? 오빠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름 붙여주세요 노래 들으면서 수능 수학 풀어요 제 노래가 수학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내 방식 방식 같은거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형 아이콘 신곡 좋아요 많이 들으세요 대보다 어리네요 늦었지만 7월 7일날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친라님 인중 존줄 굉장히 특이 취향이시네요 이탈리 시야옹마마 우재 오빠 에어컨 고쳤어요? 안 고쳤습니다 집 좋아요 누구 집 저희 집이요? 저희 집 그냥 그래요 언제 주무세요? 모르겠네요 피자 퍼스타 맘마미야 맘마미야 라콘 형은 뭐예요? 그걸 라콘한테 물어보세요 How are you? Good 우재씨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왜 내 라이브 들어가서 우재씨 팬을 자청하죠 샐러드 머리 안녕하세요 그늘은 아니 머리카락색 미스터리네 미스터리 머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공연인데요 네 그때 확인하세요 한살 많은데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시고요 인스타걸 똥 싸고 있는데 잘 나오게 응원해주세요 지완씨 고지완씨 쾌변하세요 질라 쌈뽕파피 사랑해 받기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 선글라스 이제 안 내려 쓰세요? 그거는 내렸을 때도 있고 안 내렸을 때도 있고 어제는 한식 먹었으면 오늘은 일식 먹는 것처럼 그리고 내려 쓰는 선글라스가 있고 안 내려 쓰는 선글라스가 있고 아 그쵸 역시 잘 아네 페달알이네요 페달알 How many tattoos do you have me? I don't know I don't know about details but maybe I don't know ab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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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게 많아서 많아서 배추머리 대 방울토마토 꼭지머리 이게 뭔 말이죠? 제 머리 말씀하시는 거 배추라기엔 좀 짧아졌어요 이제 방울토마토 꼭지머리 자꾸 꼭지머리라고 하면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 쇼미 나가시죠? 세 번째인데 제가 댓글 다 봐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까지 무시를 한 거면 그냥 넘어가세요 대답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퇴근길에 라이브해서 좋다 저도 퇴근길에 라이브해서 좋네요 형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는 없는데 여자친구 말고 우제친구는 있어요 우제친구 내 답변을 안해줘요 늦었지만 7월 7일 답변 해줬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생일 축하 고마워요 기은고 3학년 3반 3번 김준모 팬입니다 축제 때 와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시면 다 갑니다 제가 택시를 여기서 내리네 질라 오빠 염색 다른 생각 할 생각 없나요? 네 저는 초록색으로 할 것 같아요 실물 이틀 못 봐서 술 마시다 말고 라이브 본다 아 술 마시고 있구나 그래서 오타라 지호 언니가 사람 자꾸 줄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일해놓고 일해놓고 여기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진짜 반 이상은 나중에 나 뭐 잘되면 들어와서 오빠 팬이에요 이러면서 걔 말도 안되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지 형 저번 라이브 할 때 생일 겨울이라며 제가 하는 말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단이에요 방금 말한 말은 반 농담 중에 속해요 왜냐하면 반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꼼에서 형 나왔어요 좋은 꼼 보셨나? 복권 사세요 관악팸 독사님은 같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는데 왜 진라는 안 주나요 사랑? 어 독사는 독사의 삶을 사는 거고 저는 저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랑 받고 싶으시면 독사한테 가세요 어디 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집 가고 있어요 저 오전에 집 가서 놀 거예요 자신 있어? 한 5분 놀다가 잠시 오케이 저 지금 답답해 오재씨 목소리가 좋아요 그날 들어봤어요 그날? 그날이랑 놀다고? 그거를 왜 저한테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재가 아닌데 동상 같은 곡 한 번 더 내주세요 하앙 하앙 그 정도인가요 동상이? 하앙 정도인가요? 덤밀스 형이랑 친해요? 아 뭐고 차 좀 이렇게 대지 마세요 차 좀 이렇게 대지 마세요 여러분 마돈나 미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콧구멍 보여주세요 페티시 있으신가요? 페티시 있으시면 직접 불러오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디 가요? 집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 영덕스 안 뜨면 한국 힙합 오버하잖아 Today i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방울토마토가 많이 기네 요즘은 긴 방울토마토 많이 있어요 그날 노래 들어봤어요 엄청 좋아요 그날이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Please grow out your hair again Why? I love my short hair 집중하고 라이브 좋아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요 이번 생일에 또 지리는 거 안 나와요? 생일 지났는데요 우재형 인디티 다일로 짝합입니다 인디티 다일로 짝합 오빠 선글라스 3D 영화에서 그냥 가져온 건가요? 이거 스포츠 고글이잖아 고향 어디세요? 제 고향은 춘천입니다 Are you going to do the Kiki challenge with Uri? You want that? 너무 사랑하면 인정해주나요? 인정은 해주죠 하지만 사랑을 주진 않을 겁니다 오빠 왜 제 DM 씹어요? 제가 DM을 씹었나요? 일십했나요? 지원언니 술 마시면 맨날 질라 얘기에요 그렇군요 TMI에요 You know I love you 아 유노가 아니구나 거짓말쟁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 여름이야 뜨거워 앉아 오늘의 생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형은 진짜 피드백 받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갈래요 어서 오세요 How old are you? 25 in Korea I listen to Zillamo 3 all the time Thank you 쌈뽕찌개는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콜캐시 형이랑 같이 곡 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멜론 감색창에 시공창 투다탑 리믹스를 검색해보시면 같이 한국노래 나오죠 샐러드 맨날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머리 색깔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오빠사도 오빠 머리하면 어때요? 뭘 어때요? 본인이 예쁘면 예쁜 거고 안 예쁘면 안 예쁜 거고 Good hair for the win 계속 공양에도 초심 유지 진라인가요? 제 초심이 뭐죠? 제 초심 벌써 잃었습니다 저도 방톡 꼭 머리 하고 싶어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랑 찍은 사진 잘못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아 이런 오빠 오재 오빠 집 가서 뭐 먹을 거예요? 우리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내 이름 불러줘 저 고향은 경북의성이에요 반갑습니다 경북의성 오빠 머리 실크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크가 아닌답니다 경북의성 알아요? 답변 부탁 왜 자꾸 답변을 이렇게 갈구하시는 거죠? 경북의성 모릅니다 He's talking in English heart? So so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까지는 아니고 한 두개 두개 읽고 있어요 시궁촌에서 쟤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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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쟤라 중국산 그러려고만요 성라에서 어디 거예요? 동묘에서 샀어요 What's your favorite song? Out of Zillamode 음 Out of Zillamode Out of Zillamode Out of는 그 왜잖아 그치 질라모도 빼고 내 favorite song? 내 favorite song?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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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파레조 싫어요 신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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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것이 최고다 우리 것이 최고다 신토불 신토불 신토불이 맞아 신나는 토요일 불타니방 새끼야 모든 숨겨진 명곡인데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제 댓글도 답해 주나요? 답해 주세요 Mr. Chu 입술 위에 추 영어 발음도 쌈뽕 또 옷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언젠가 다시 생각나겠죠? 문화라고 불러줘요 경국 의성 컬링 유명한 곳입니다 음 네 TMI입니다 아 왜 에 에 앵 제가 왜 막말을 해야되죠? 그런 싸움 이유를 한번 말해주세요 신곡 언제 나와요? 지금 앨범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고 조나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님 씩씩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질라 이상형 있나요? 음 우선 존나 이뻐야 돼요 Hello I'm making up the profile of WatTC for all your fans in Russia and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give me some more information about your crew when was WatTC created? 음 2013 TMI가 뭐에요? Too much information 안물 안물 이런 느낌이죠 waiting for the saved album king 아 that that album will will bright you can't say oi from Brazil what? what it means a boy 오빠시면 제가 또 친구들이고 일순으로 갑니다 아 이상형 저네요 저랑 사귀어요 인증해주세요 배꼽 예쁘.. 제 배꼽.. 아 본인 배꼽 예쁘다고 인증해주세요 하 하 컬링 알아요 저 미치겠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 나를 좋다고 해요 그 오빠가 나보다 11살 많나요 잘 챙겨주고 어떻게 하냐 저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질라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제 왜 성민스 파티 안 왔나 Hello from Germany Hi Germany Love from London Love you London too 형 코딱지 먹어줘요 꼰이는 엿이나 먹었지 잘생겼어요 잠깐만 네 You re... re-dyed your hair Yeah Yesterday Is there gonna be a music video for Madonna? 아 Boy is Halloween In Portugu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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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람들 챙기네요 오빠 눈썹을 왜 초록색을 안해요? 별로일 것 같아서 OMG We need a video for Madonna Um Okay We don't think about that We don't think about that What's so beautiful What's that? Hanjimin, Kim사랑? 둘 다 아닌데? Jenny Where should I love you? Thank you Love from Toppin Toppin thank you 그럼 나 엿 먹고 형 코딱지 가? 어 둘 다 먹지 말자 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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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껴줘요 싫어요 눈에 끼라고 어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일시정지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벌써도 없네 이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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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요 네 여보 이 드라메 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